세일 씨, 왜 그런 놈을 사랑해요? 그놈은 양다리라고요. 세일인 씨가 저한테 오기만 하면 뭐든 다 해줄게요. 저한테 와요, 세일인 씨. 지금 주피터 카페에서 봅시다. 이게 진짜 나한테 돈 받아먹고 이딴 걸 보네? 뭐야? 너랑 나 둘 다 부른 거야? 하라 너도? 나 없던 인간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? 어이가 없네. 뭐야, 돈이 적대? 몰라.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하지? 일을 이따위로 해놓고 또 돈을 바래? 이 인간 처음부터 돈 받아내려고 쇼한 거 아니야? 하라야, 어쨌든 우리가 한 짓 덮어야 되잖아. 만약에 돈 더 달라고 하는 거면 그냥 주자. 아니, 황크한 생매장 안 인증샷 그거 유출되면 안 되잖아. 그럼 말이라고 해? 돈을 얼마나 바라는 건데? 난 좀 모르겠어. 아니, 황크한 생매장 안 인증샷 그거 유출되면 안 되잖아. 말이라고 해? 돈을 얼마나 넣어 달라는 건데? 나도 모르겠어, 진짜. 수고했어, 동규야. 어떻게 할 거야? 이것도 그렇고 아저씨 녹음도 그렇고. 이건 폭탄이야. 우리의 복수가 끝나면 터지게 될 폭탄대. 동아. 성규야. 우리 이제 복수 시작하자. 우리 사회, 우리는 приз 안에 늘Ne다. 우리 사망 우리 사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